너희들 포기하지마. 너네도 다 할 수 있어. 야,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냥 재미있으면 돼. 그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의 삶이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캐루 유니버스 캠페인과 함께하세요. 자식들 성적자랑 콘텐츠. 제가 왜 버투버로 하기를 마음을 먹었냐면 저는 그냥 소통하고 생쇼하고 똥꼬쇼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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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천사기 너무 고마워. 향수에 카코라고 가기는 했지만 그것도 난 너무 웃겼어 선물로도 웃기는구나 생각했지 고마워 하나만 어째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하자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하자 눈물연기는 좀 별로네요 수리야 돈 부려야지만 파산 파산을 원한건 아니야 좀 더 열심히 벌어서 돈 메꾸자 음 음악이 왜 이렇게 파산 아님 왜그럼 이미 회생 절차 받고 있습니다 주리가 되게 그 쌍스러운 말을 좀 잘해요 자 1주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약간 이렇게 뒤에 배경도 진짜 디테일하게 이렇게 운석들도 하나하나씩 떠다니고 이 빛이 진짜 잘 이게 효과가 잘 처리가 돼있어 너무 잘 그리신다 이야 카초에 입장 축하합니다 케이토니님 케이토니님 있잖아 되게 금손이세요 그 조그맣게 이모티콘 올려주신 것도 제가 다 저장을 했거든요 진짜 금손이세요 아들증이 올려줬네요 어 잠깐만 잠깐만 미리 미리 눈 찔러놔야겠다 눈 찔러놔야겠다 되게 이 멤버들을 보니까 아련하다 다시 다시 웃어야지 웃어야지 야 운수조아님 운수조아님 거 잡지 만드셨다고 했는데 나 이거 일부러 안 봤어 방송 때 보고 리액션 하려고 우와 고마워 자 자 영어 시간인데 여러분들 올 유 니드 이스러브 이게 1주년 영상을 또 받았거든 얘들아 야 고마워 난 굴맹이 때 난 이거 못 찍었는데 발통제에 섭외해준 것도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즐겁게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나는 카토가 이끌어 나갈 방송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고마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고마워 고마워 카토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밍님 카토 카토야 버드래곤 카토님 안녕하세요 아니 다나님 안녕하세요 카토님 아니 얌님 야 안녕 카토야 왜 이렇게 웃기지 나 킨냥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쾌하고 긍정적인 카토님이 좋아서 강해 보이지만 여린 카토님 화이팅 버츄에 관심이 없었는데 쇨리만 봤었고 인정 인정맨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카톡님도 속으로 엄청 상처받고 힘든 순간도 많으실텐데 너무 나한텐 큰 힘이야. 방송을 보고 웃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데 어 법회구야. 뭐야 야 너도 건빵 탈출한 거니? 순결을 잃은 거니? 어? 응.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 어 우리 계속 함께 하기를 뭐야 2주년에 가축단들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자. 야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자 진짜. 어 진짜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매번 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진짜 열심히 할게.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어 내가 크게 큰 어 뭔가 재미와 어떤 힐링이 어 되는진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어 많이 알려주고 또 칭찬 많이 해주고 비난의 칭찬 길도 많이 해주세요. 어.